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신입니다. 1교시에는 3, 4월 강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술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고 제가 3, 4월 수업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한 해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관련된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 정도 드리고 OT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교시 때는 교육과정 유형하고 교육과정 역사 과정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형성평가, 키워드 평가는 교육과정 끝나고 치를 좀 생각입니다. 형성평가하고 풀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근 기출 경량 분석을 조금 보면 기출 배점 분포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1, 2월 강의 때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좀 보시면 교육과정 계속 나왔죠. 그래서 교육과정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안 나왔다가 나왔고 교육평가가 계속 나오다가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도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과정학습평가 행정을 조금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 4개의 위주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고 이렇게. 철학보다 사회를 조금 더 저는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설명을 1, 2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4월 강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3, 4월은 1, 2월은 기본 반이고 3, 4월은 심화 반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내용도 교육과정 2년부터 객관식 문제죠. 1회 이상 출제된, 기본 반은 2회 이상 출제된 개념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회 이상 출제된 기출 개념 중심으로 조금 하고 형성평가에서도 유초적 문제뿐만 아니라 7급, 9급 문제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5, 2월 반은 저는 기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 2월 반도 기본 반 문제가 제가 매회 한 10문제 정도 풀었습니다. 16강 정도 되니까 160문제 정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매회 10문제씩 할 거니까 160문제 정도 될 겁니다. 그럼 1, 2, 3, 4월 해서 320문제 풀었고 또 기출을 가서도 문제를 풀 건데 제가 어차피 기출 문제를 풀 거 다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육학 우리 중등 거랑 유초등 거랑 이렇게 하니까 지금하고 관련되어 없는 문제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 철학 같은 문제는 태학이라든지 서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조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삭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7급, 9급 문제에서도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다 보니까 한 1000문제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상은 5월 기출 문제를 지금 거의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기출 천제 정도 해서 1000문제 정도 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1, 2, 3, 4월 달에 한 320문제 정도 풀었기 때문에 물론 이걸 안 한다는 건 아니고 1000문제 정도 풀면 우리가 기출 문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학의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기 그래서 3, 4월 심화번에서는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들을 조금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도 처음에는 개발이잖아요. 개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실제 모형이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개발만 해오는데 이 교육과정의 실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런데 또 넘어서 이해 중심으로 넘어가야 된다. 교육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큰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사회학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지 이런 거를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사회학에서도 살펴보고 다른 쪽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흐름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속적 이해를 통한 문장 소설하기. 1, 2월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안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3, 4월 심화반에서는 한 문장 정도 쓸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을 하자. 우리 논술에도 한 문장 정도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핵심 한 문장 한 줄 문장 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교육과 컴팩트라고 해서 제가 교재가 나왔는데 이 교재를 쓸 겁니다. 이 교재를 쓸 거고 기본반 교재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도 오늘 이거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페이지가 365페이지입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하면 교육학을 마스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365페이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컴팩트라는 단어가 수학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용어거든요. 이 컴팩트가 그런데 그런 걸 자취하고 컴팩트가 작지만 있을 거 다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5페이지 가지고 될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성평가지 30페이지 내외 그러니까 매우 한 두 페이지 정도 하게 되면 16강이면 32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마지막은 또 제가 모의고사를 칠 생각이니까 약 30페이지 내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 문장 쓰기 한 줄 정도 쓰는 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로 개념장검 및 형성평가를 통해서 진단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 4월 강의 커리큘럼은 우선 교육과정부터 합니다. 교육과정 오늘 교육과정 하고 3강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1, 2월에서 조금 추가한 거는 여기서 교육과정에서 재구성 및 실행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러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는 교육과정을 잘 재구성해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운영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했고 이번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두 강에 걸쳐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반에 비해서 연구방법을 조금 더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이 추가할까 했는데 좀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기본적인 아주 부분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핀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는 교사가 되려면 박사학위를 받아야지 논문을 써야지만 교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연구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객관식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심리도 두 강에 걸쳐서 할 겁니다. 잘 건데 이거 제가 추가시킨 부분이 생태학 접근입니다. 브랜드 펜 브랜너 이걸 조금 추가시켰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른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를 조금 다르게 하고 정돈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 방법에 내용이 조금 많아서 객관주의 쪽이랑 구성주의 쪽이랑 매체 이쪽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주의에 한두 개 조금 더 실었고요. 구성주의에서 한두 개 조금 더 실었습니다. 그리고 매체에서 했는데 좀 추가한 게 집단지성 저는 작년 문제가 집단지성에 대해서 출제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단지성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육행정에서 두 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하고 리더십 저는 조직에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동기, 리더십, 의사결정, 장학 이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 기획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출제했을 때 학교 기획은 교장 선생님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비판이 있었습니다. 노랑진에서도 비판이 있었겠지만 우리 교수님들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 기획 말고 학교 경영, 학급 경영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에 의해서 기능과 갈등농이 있는데 저는 교육사회학이 좀 추가하는 바가 조금 평등한 사회로 가자. 우리가 교육이 평등하게 만들려고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불평등한 사회로 교육이 어떤 기여를 한 것 같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갈등농주의자잖아요. 기능농주의자들이 학교가 규범화 사회화 시키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게 학교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갈등농은 아니야.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게 교육인 것 같아. 이런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 맥락은 교육사회학은 평등한 사회로 좀 가자. 이런 측면이 강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제가 추가한 거는 효과적인 학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제가 교육사회학을 요즘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교육사회학에 보면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책을 많이 안 봤는데 최근에 교수에 다시 집필을 하면서 교육사회학에 대해서 좋은 책을 좀 많이 보게 됐거든요. 저는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는 아이들이 이런 책들을 보면서 되게 주도 모르게 이 책들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학교를 효과적인 학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조금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상담 및 진로 그리고 교육철학으로 마치고 마지막은 모의고사를 치고 풀이하고 총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 개념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제 단원 교육과정이나 단원 시작할 때마다 기출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면 작년에 연교육과정이 나왔었잖아요. 연교육과정 나왔는데 기관식이 이렇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도 많이 출제됐었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교육과정이 가장 객관식에서 많이 나왔던 게 대체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험중심 교육과정도 이렇게 나왔었고 중액도 이렇게 좀 많이 나온 편이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출제된 게 있습니다. 학문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나왔는데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중심 교육과정. 또는 재기잼주의 이쪽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1, 2월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OT 강의를 1, 2월 달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심화에서는 그 외에 다양한 이론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더 살펴볼 거고. 저는 여기서 개발 모형. 이거를 올해는 개발 모형이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발 및 설계 모형이.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볼 거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어떻게 실행하고 운영할 건데. 우리 교사들이. 그래서 개선 방안이라든지 전략. 교사의 역할. 이런 부분이 객관식으로 출제된 적이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심화반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제가 1, 2월에 설명을 했는데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왔지만 보시면 잠재적 교육과정 학문 중심 이렇게 하는데 설계 방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개발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잠재적 교육과정 나오고 영교육과정 나오고 선정, 내용 성적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설계가 또 안 나왔거든요. 나올 타이밍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설계 개발 방식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안 듣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굳이 1, 2월 OT 강의랑 비슷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심화반에서 조금 어떻게 다르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걸로 사례로 설명을 조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대부분 잘 아시죠? 기출도 많이 됐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신 분은 어떻게 강의 보고 다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고, 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뭐죠? 학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습자들이 학습 경험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가 수학 교사인데 애들 수학 잘하라고 수학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수학을 지루하게 시작했어요. 이런 게 잠재적 교육과정이죠. 그리고 영교육과정은 좋은 교육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위생관리라든지 어떻게 하면 질방 내병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기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조금 배제한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영교육과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 위쪽에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잘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고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를 잘 안 가르치고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런 역사들은 잘 안 가르치는 거 이런 게 영교육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학습경험으로 한번 볼게요. 학습경험으로 보면 영교육과정은 학습경험이 어떻게 된 거죠? 일어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습경험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으로 한번 볼까요? 키워드를 계획, 그 다음에 의도 이렇게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하지 않았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습자 경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영교육과정은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거죠. 학습경험이 일어나지 않게 한 경향이 큽니다. 그럼 계획으로 좀 보겠습니다. 계획으로 보면 영교육과정은 계획하지 않았죠. 공식적 교육과정에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고 학습자 경험도 일어나지 않았죠. 잠재적 교육과정도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계획한 게 아닌데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누가 물어보면 영교육과정이 뭐야? 그러면 의도적으로 학습경험을 배제시킨 거다. 교육과정을 배제시킨 거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잠재적 교육과정도 의도적이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학습경험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문제에 뭐가 출제됐었죠? 작년 문제가 내용선정에 시사점이 나왔죠. 시사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두 개가 출제됐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 사이에 공식적 교육과정을 집어넣을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어 보시면 이렇게 한번 끊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지나는 뭐라고 했냐면 영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 사전에 일어나는 거다. 사전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셨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 사후에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기출 문제를 살펴보시면 이때도 문제의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수업 후에 일어났습니다. 수업 후에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잘 안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수업 후에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이죠. 그리고 이때 출제됐을 때도 교사의 반성적 성찰에 관여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 일어난 뒤에 교육과정이죠. 이렇게 문제 설계를 하십니다. 그럼 영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 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래서 작년 문제를 설계하신 거 보시면 토이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어떤 방안을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계획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문제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이지나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내용 선정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학습 경험이 조금 중요한데 학습자에게 유의미한가 그리고 학습 목표에 유용한 것인가 학습 목표 달성에 유용한 것인가 이 두 가지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가치 있는 학습 목표 가치 있는 내용이어야지만 유용한 교육과정에 실어야 된다. 아무거나 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 선정 시 위에 될 점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꼭 쓰셔야 됩니다. 작년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 쓰시고 시사점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이 공식적 교육과정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사점은 공식적 교육과정을 공식적 교육과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또 출제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잠재적 교육과정의 시사점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뭐가 출제됐죠. 잠재적 교육과정 개념이라든지 진단 그리고 개념이라든지 사례 이 정도만 출제됐거든요.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이 주는 시사점을 출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첫 번째는 공식적 교육과정 우리의 교육과정의 범위를 넓게 했습니다.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개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학습자를 이해하는 측면으로 넓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존의 교육과정은 우리가 학습자 무지만 신경을 썼거든요. 학습자, 학생의 무지 학생을 잘 가르쳐야 돼 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사의 무지 또는 교육과정의 무지가 없을까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교육과정의 무지 교사 또는 교육과정이 학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측면을 좀 더 확대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첫 번째 시사점이 있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연구에 있어서 기존에는 양적 연구에 치중했습니다. 숫자적인 노름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양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잭슨이 이때 잠재적 교육과정 연구하실 때 어떤 걸로 하셨냐면 문화적 기술지라는 것을 이용하셨거든요. 이거 보면 제가 상담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학교폭력이 일어났잖아요. 학교폭력 예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2차 제가 이렇게 조금 상담 드릴 때도 애들이 좀 안 좋을 때 전부 다 학폭위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보다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이 학폭위에 가기 전에 집단폭력이나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따돌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먼저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사회성 측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적 기술지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거든요. 학생의 어떤 생활세계나 학생들의 모습들을 심층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자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숫자, 양적인 접근을 했다면 이런 걸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질적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이런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반에서는 그냥 한 이 정도 봤다고 치면 심한 반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두 가지 정도 드릴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 2월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에서도 이걸 조금 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라벨링 효과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라벨링 효과라고 하는데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인데 요즘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래저래 조금 더 낙인이 조금 심해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뤄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교육과학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작년에 정문상담에서 기출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심화로 다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조금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정문상담 2020년 기출 10번을 보시면 밑줄 친 기응, 니은에 각각 해당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의 명칭을 순서대로 쓸 것 개념을 써라 문제는 단순했, 답안은 단순했습니다. 개념 쓰면 되는 거였어요. 개념이요. 명칭이죠. 명칭을 그냥 쓰면 됩니다. 여기서도 디귿 문제가 세 개네요. 디귿, 울포크 울포크가 제시한 개념의 명칭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박교사 선생님 반 아이들은 수업 태도가 참 좋아요. 정교사 사실 학기 초에는 우리 반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교사 염소에서 기억 학생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면 아이들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설마했지만 아이들을 믿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성적도 조금씩 오르고요. 기대죠. 그래서 교사 기대 써도 답안이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답안은 이것은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이것을 쓰시는 게 좋은데 자기 충족적 예언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서는 왜냐하면 자기 충족적 예언은 제가 알기로는 머튼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실 때 예로 드신 게 뭐냐면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이 있었는데 이 은행이 건실했습니다. 건실했는데 이 은행에 문제가 많다. 부실하다. 돈이 없다. 이렇게 소문을 막 낸 겁니다. 안 좋은 소문들을 막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은행 안 좋은 것 같아 하면서 돈을 막 빼기 시작한 거죠. 은행에서 돈이 없으면 파산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은행이 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포함합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다 포함하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는 긍정적인 요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업 태도 좋아지고 성적도 조금씩 오르고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어도 틀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 기대라고 해도 맞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박 교사 우리 반 작년에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았던 아이들이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징계 징계받았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기 첫날 이 아이들을 우리 반인 것을 알고 혹시라도 문제 일으킬까봐 조정례 시간에 수시로 주의를 주었거든요. 라벨링 한 거죠. 낙인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낙인 이론 또는 낙인 효과 이렇게 쓰시면 답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비교하자면 이렇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되면 여기 골렘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걸 골렘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피그말리온은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갈레테레아 조각상을 잘 조각해서 사랑에 빠지니까 이 조각이 사람이 된 거죠. 좋은 걸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인하거나 안 좋게 하면 골렘, 골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좋게 된다. 악마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몇 지역이나 이런 데 조금 안 좋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적어도 우리 교직사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기대하고 격려하고 이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 교사 볼게요. 최성애님 반 수업이 오늘 있었는데 수업시간 태도가 안 좋고 수업 내내 엎드려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기 초에는 수업 태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집중도 잘하고 수행평가 결과도 제법 좋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학기 초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엔 좋았네요. 그런데 최교사 디귿 볼게요. 저는 학기 초에 아이들이 좋은 태도로 보일 때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깐 태도가 좋아지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대 유지 효과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기대 지속 이라고 써도 되고 이거 자리 바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쓰시면 되는데 이 개념이 뭐냐면 아이들이 교사가 기대한 만큼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이들 수준 저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비고스키의 GPD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GPD 여기가 실제 영역이잖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구간이 GPD죠. 이 밖에 있는 게 잠재능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이것만 기대하고 이것만 가르치면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교사가 이 부분을 잠재능력을 잘 파악하고 이런 부분을 잘 교육시키면 아이들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격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태도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 규제도 이 용어를 조금 실어놨는데 플라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육의 출발점 교육의 시작점이 그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 코에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관상원 중에서 코에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비단잉어 코에는 살아가는 환경여건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성장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유지 효과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있었네요. 제가 알버트 반두라 제가 또 교제하면서 행동주의에 대해서 또 더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행동주의가 객관식에는 많이 출제됐습니다. 아주 많이 출제됐었는데 우리 논술에서는 좀 비중이 낮은 편이죠. 이쪽이 그런데 대부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학문이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이끄는 것은 강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대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한 게 강화물로 인해서 애들이 자극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강화물에 근거한 기대로 인해서 애들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라는 말을 그 구호사전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사네요. 명사인데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이 꼭 합격하시길 기대하고 또 대한민국이 위기 극복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평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평가에서 평가가 안 나왔는데 평가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 진단평가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성평가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학습에 의해서는 진단평가가 좀 안 나왔고 진단평가가 중요한데 진단평가 기능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꼭 좀 안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제가 또 뭐 교육과에서는 우리 가족평가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거 실은 이유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코로나 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인류 최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진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진단만 잘하면 뭐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차치하고 우리 진단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길래 우리가 빨리 이런 진단을 잘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게 학습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교육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진단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학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중요한 측면이니까 요정도는 좀 안기하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OT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행학습 정도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그동안 무엇을 배워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만 봐도 우리가 메르스사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왔는지 이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두 번째가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 행동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진단 평가는 정치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출발점 행동을 진단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학습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 학습자 다위 학습자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거기에 맞는 학습을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로 조금 치면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 설계의 사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또 좀 비교하자면 이 네 가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진단을 잘 하시게 되면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나는 수업을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진단 만큼은 지구상 채강 이라고 자부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어쨌든 건강하시고 공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